자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단일화는 오히려 범여권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문제는 정의당과 민주당인데 이게 이제 위성정당이 들어서면서 갈등이 여기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서로가 주고받아야 될 지역이 있잖아요.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창원성산을 좀 가져오려면 민주당이 좀 도와줘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룡 후보 연수울에서 가져오려면 정의당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게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사실상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요. 당 차원에서의 단일화는 없다라는 선언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. 사실은 지역구 후보에서의 자체적인 단일화를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의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굉장히 좀 패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의당에서 지금 N번방 사건을 또 쟁점화하는 것도 그다지 현명하다고 보이지가 않아요. 지금 N번방 사건을 놓고 선거 이슈로 만지작거리는 게 또 미래통합당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N번방에 관련된 사람이 우리 당원 중에 한 명이라고 나오면 영구 제명시키겠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로 N번방이 소비되는 것 자체를 그 N번방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내고 이걸 막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자신들에게 지지를 갖다 호소하는 일이 얼마나 더 큰 지지로 이어질지 지역구에서 어떤 균열을 갖다 가져올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. 자신들에게 지지를 갖다 호소하는 일이 얼마나 더 큰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참 의미입니다. 자신들에게 지지로 이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.